네 안녕하세요 1950년 어 역사가 됐는데 석빙고 아이스크림의 명가 석빙고 예 레드빈 아이스크림 가지고 팟 아이스바입니다 골드 고요 옆에는 또 이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어 샤베트 냉동제품 예 마세팟 팟은 중국산 어 제품망은 석빙고 팟골드 팟골드 예 영양 정보가 있구요 콜레스토롤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은 없네요 단백질이 조금 있고 예 여기 보면 이제 부산 공장이 있구요 원재료명은 되어 있고 예 예 개봉했습니다 향도 추억의 향이네요 옛날에 먹었던 그 맛이 소환되네요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